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소감, 아, 마타리를 우선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연습을 하면 할수록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과 되게 걱정이 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공연이 시작되면서 너무 재밌게 하고 있고 또 이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사실 전에는 제가 마맘으로서 음악 활동을 했다 보니까 사실 뮤지컬이라는 장르에는 크게 관심을 많이 갖지 못했는데 제가 직접 하면서 너무나 매력적인 장르라 생각이 들고 특히 마타리 역할을 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었던 마마무 멤버들이요. 마마무 멤버들은 멤버 중에 이제 별이가 첫 공연을 봤어요. 봤는데 끝나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이 너무 그게 너무 슬퍼서 우는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노력한 게 보인다고 막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안 울다가 너무 갑자기 그 말에 제가 연습했을 때부터 생각이 나면서 울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른 멤버들도 이제 보러 오겠다 하면서 얘기도 하고 같이 되게 지지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었던 마지막 질문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솔라의 배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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